이번 2월 2일 인도 재무장관의 2018-19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내년으로 예정된 중앙정부선거의 영향으로 해당 예산은 전체적으로 포퓰리즘 성격을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재정 긴축과 유권자들에게 가시력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간의 적점을 찾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. 농업 및 농촌경제의 핵심 요소를 볼절한 이번 예산안은 노범민들의 소득을 배가시키고 농촌지역 경제에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의료 및 교육, 인프라 및 금융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. 인프라와 관련하여 인도 재무장관은 도로부문, 철도역사와 통행의 체계 현대와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. 물론 상당 부분은 방해상 분야에 할당될 예정입니다. 이와 더불어 인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국 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각 주정부 역시 해당 정책 방향에 적극 협조하도록 관리해왔습니다. 또한 해외 투자 규제에 관한 검토 및 해외 직접 투자를 위한 혼성 상품의 조치를 공표해 하였는데 이는 분명 스타트업에 호재로 적용할 것입니다. 추가적으로 연 매출액 250크로를 미만인 기업의 법인세율이 25%로 인하, 임금 노동자들의 표준 공제액의 4만 루피로 감소, 고령자 정력은 장기 양도소득세의 도입, 과세율이 3%에서 4%로 증가되었다는 것, 관세율의 변화 등이 이번 세율 세제안 중 주요 시사장으로 여겨집니다.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 간 접촉 방식을 전자화 및 간소화하는 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 간 접촉 방식을 전자화하는 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